결혼은 했다며? 아 진이요? 아 네 진이 결혼했어요 근데 누구야 여기 앉았어? 누구야 여기 앉았어? 응? 아 설마 이현이 있었어? 누구야? 아 남편이요 남편이 없죠 여기 없죠 친오빠로 네 자 인사드렸어요 아 정말로? 농담이 아니고? 교도 남편이 없었어요? 진짜 남편이었어요 그 돈입니다 예 그랬구나 어머 어머 이게 진짜 공개돼요? 너무 안 돼 너무 예쁘시다 어머 너무 멋있다 어머 아 여기 이분이구나 와 와 야 식스센스 보드라이 소름돋는데 진짜 완전 최고의 반전이에요 어머 깜짝같이 속였네 남일같지 않게 하더라 어쩐지 그때 갈비도 많이 싸우더라고 어 어머 우와 일부러 숨긴까진 아닌데 그냥 굳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대중들에게 노출된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혹시나 제가 하는 행동 때문에 또 진이에 피해가 가면 안 돼 아 아 아 아 정영아 진짜 좋아하네 아 엄청 궁금해하셔서 영광 검색어가 혜진이 남편이 항상 1등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제 막상 공개를 하기에는 뭔가 또 부끄럽기도 하고 네 자연스럽게 공개가 된 거네요 네 선생님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대의 영혼을 편안하게 만들어줄게 아 감사합니다 자화자찬은 1등이세요 야 내 덕에 영혼 편안한 줄 알아 하여튼 신랑도 잘 만났지만 섹시 잘 만났네요 아이 잘 만났 뭐 전 세계인들이 다 좋아하고 감사하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고 선생님 제가 잘 골랐습니까? 잘 골랐어 굉장히 맘에 들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